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제 유물대전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76mm, 높이 230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닛을 밀리미터스, 위드는 176mm, 하이트는 236mm, 컬러 모드를 CMYK를 설정하고 이름에 적당한 이름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으로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170mm, 하이트는 230mm, 호리젠탈 디바디어스와 버티칼 디바디어스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16등분된 격자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윈도우, 얼라인을 선택하여 얼라인 패널을 열고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 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칼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격자 도형을 도큐먼트의 중앙으로 정확히 정렬하도록 합니다. 얼라인 패널을 닫고 컨트롤 E를 눌러 방금 만들어진 격자 도형을 잠급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여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방금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언락 5를 선택하여 잠가 두었던 격자 도형을 풀어준 후 다시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다 선택하고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빨간색 격자 도형을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선택하여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배경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합니다. 뷰, 오버 프린트 프리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배경이 흰색으로 변함으로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배경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패턴의 중심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렉탱글 대화 상자가 열리면 Width는 5mm, Height 5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화면을 확대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면색을 C0, M0, Y0, K35로 입력하고 찬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패턴이 될 오브젝트들을 렉탱글 툴로 계속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렉탱글 툴로 작업창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에서 Width는 10, Height는 5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다음과 같이 기존에 만들었던 사각형과 정확히 정렬되도록 합니다. 이때 뷰,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던지 확인한 후 작업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Width는 5, Height는 10으로 입력하고 세로가 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끝부분에 정확히 정렬합니다. 이번에는 두번째 만들었던 사각형을 Alt를 누른 채 복사하여 역시 끝부분에 정확히 정렬하여 배치합니다. 이어서 렉탱글 툴로 작업창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Width 5, Height 32.5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세로가 긴 직사각형을 만든 후 역시 끝부분에 정확히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패턴 오브젝트를 복사하여 전체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Rotate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가장 맨 처음에 만들었던 정사각형의 중심을 정확히 클릭합니다.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90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Ctrl-D를 두 번 눌러 같은 회전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방으로 직사각형 오브젝트들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모든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Reflect 툴을 선택합니다. R 툴을 누른 채 패턴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점을 정확히 클릭하여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Vertical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화면을 살짝 축소한 후 이번에는 셀렉션 툴로 역시 복사된 모든 오브젝트까지 선택하고 다시 Reflect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이번에는 가장 아래쪽 점을 클릭한 후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Horizontal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쪽 반대편 모양으로 복사합니다. 이제 패턴이 만들어졌으므로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Switches 패널을 열어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witches 패널로 드래그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패턴이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새 레이어를 만들고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패널에서 Layer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Grid로 변경한 후 Lock을 클릭하여 잠그고 눈을 클릭하여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Rectangular Grid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의 크기에 맞춰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린 후 면색을 Switches 패널에서 아까 등록해 두었던 패턴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Scale 툴을 더블 클릭하여 Scal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을 20% Options에서 Transform Patterns만 남기고 나머지 체크는 해제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패턴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턴을 회전하기 위해서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Angle을 45도 Options에 Transform Patterns만 체크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패턴을 회전합니다. 패턴이 완성되었으므로 디자인 연구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불상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빈 공간으로 작업창을 이동한 후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이미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의 머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먼저 직선 모양으로 그린 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할 때는 Direct Selection 툴을 먼저 선택하고 펜 툴을 선택한 후 Alt와 컨트롤을 번갈아 눌러가며 수정하면 편리합니다. 다음과 같이 머리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불상 부분을 모두 그려봅니다. 다음과 같이 머리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펜 툴로 그리는 부분은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으니 각자 연습하여 시간 내 디자인 원고의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불상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이 완성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불상이 모두 펜 툴로 완성되었으면 불상을 선택하고 불상의 면색을 C60, M70, Y80, K25를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창을 이동한 후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을 그린 후 연색은 없음 선색은 이미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을 50%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원을 축소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을 열어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합니다. 얼라인 오브젝트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레프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이번에는 셀렉션 툴로 안쪽에 작은 원만 선택하고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이때 복사된 원이 큰 원의 오른쪽 끝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큰 원을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잠급니다. 작은 원들에서 불필요한 점들을 지워 태극 문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작은 원의 위쪽 점과 아래쪽 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선택하여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으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Join을 눌러 하나의 선으로 만듭니다. Object Unlock All을 클릭하여 잠가 두었던 오브젝트를 푼 후 Selection 툴로 모두 함께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r를 클릭하여 태극 문양을 두 개로 분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Ungroup을 눌러서 그룹을 해제합니다. 위쪽 태극 문양만 선택한 후 면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아래쪽의 면색은 C100 M5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두 개의 선색은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태극의 4개를 그리기 위해서 작업창의 빈 공간에 Rectangle 툴로 다음과 같이 긴 사각형을 만듭니다. 면색을 C0 M0 Y0 K10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Selection 툴로 긴 직 사각형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복사한 후 Ctrl D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세 개를 모두 선택한 후 Alt을 누른 채 세 개를 모두 복사합니다. Line Segment 툴을 선택하고 복사된 직사각형 쪽에 다음과 같이 가로선을 하나 그린 후 선색을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고 선 두께를 적당한 두께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Object Path Outline Stroke를 설정하여 면 Object로 변환하고 Selection 툴로 이번엔 전체를 다 선택하여 Alt 를 누른 채 복사합니다. Selection 툴로 가로선 부분만 선택한 후 태극기의 사각형에 맞춰 변형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형한 후 모든 사각형을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언그룹한 다음 빨간색 부분만 선택하여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사계의 크기와 위치 회전을 조정하여 태극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기 모양을 만든 후 태극기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여 3대 2의 비율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300 200을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한 후 면색은 C0, M0, Y0, K0 흰색 흰색은 C0, M0, Y0, K100을 입력하여 검은색으로 입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Orange Send to 100을 눌러 다음과 같이 뒤쪽에 배치하도록 하고 크기를 조절하여 태극기와 정렬합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장기를 비롯한 외국 국기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lection 툴로 테두리를 선택하고 Alt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복사합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 툴을 누른 채 사각형의 중심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린 후 면색을 C0 M100 Y100 K0 이때 색상을 흑백이 아닌 CMYK로 설정하면 빨간색이 보이게 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장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성 홍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lt을 누른 채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하나 복사한 후 사각형의 면색을 C0 M100 Y100 K0 설정합니다. 역시 CMYK로 설정을 해주고 Start 툴을 클릭하여 화면에 Alt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별을 만들고 별의 면색을 C0 M0 Y100 K0 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별을 만듭니다. 별의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Alt을 누른 채 복사하여 Shift을 누른 채 크기 조율점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크기를 조절합니다. 회전도 살짝 준 다음 다시 Alt을 누른 채 복사하여 다음과 같이 총 4개를 복사하여 5성 홍기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성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을 복사한 후 이번에는 하나 더 오른쪽으로 복사해 두겠습니다. 복사한 사각형의 선택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bject Path Split into Grid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는 7 Preview를 선택하고 커터로 커터로 적당히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간격을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고 면색을 C형 M형 Y형 K형 흰색으로 설정하고 산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Selection 툴로 두 개의 사각형을 모두 선택한 후 Align 패널에서 Align to Selection을 확인하고 Align Object 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개가 겹치도록 정렬합니다. 이번에는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한쪽 규퉁이에 사각형을 그린 후 면색을 C100 M50 Y형 K형으로 설정하고 산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tart 툴을 선택한 후 Alt 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별을 하나 그리고 면색을 C0 M0 Y0 K0 흰색 산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후 Alt Alt Shift 툴을 누른 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Ctrl D를 여러 번 눌러 다음과 같이 총 6개가 되도록 복사한 후에 마지막에 위치한 별만 다음과 같이 정렬합니다. 별만 전체 다 선택하고 온라인 패널에서 Distribute Object Horizontal Distribute Center 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간격이 자동으로 정렬되게 합니다. Ctrl 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Alt Shift 를 누른 채 이번에는 아래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Ctrl D를 눌러 총 5개가 되도록 총 5줄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마지막 줄을 배치한 후 모든 별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세로 간격을 얼라인 패널에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별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외곽을 따라 정확하게 사각형을 그린 후 연색을 없음 선색을 C0 M0 Y0 K 100 검은색으로 만들어 다음과 같이 테두리를 만듭니다. 송족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색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한 후 오송홍기가 보이게 한 후에 Alt를 누른 채 오송홍기의 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Object Path Split Into Grid 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번에는 Columns의 넘버를 3 커턴은 0 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3등분으로 만듭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한번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왼쪽부터 면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면색을 C100 M50 Y0 K0 으로 설정하고 두번째는 C0 M0 Y0 K0 세번째는 C0 M100 Y100 K0 으로 설정한 후 모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한 후에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크기에 맞춰 사각형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을 C0 M0 Y0 K100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3색 키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성 홍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사각형 테두리만 선택한 후 Alt 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하나 복사하고 면색을 면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만듭니다. 스타트 스타를 선택합니다. 중앙을 Alt Shift 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별을 만든 후 연색을 C0 M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금성 홍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기별로 모두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국기를 선택하여 Ctrl Z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모두 선택하고 Align 패널 에서 간격을 다음과 같이 조절하여 굳기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구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얼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라디우스는 적당히 세그먼트를 8 스타일은 시계방향 나선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나선을 만든 후 우선은 선생만 임의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크기 조절점을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얼 툴을 이용하여 회전 모양을 여러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얼 툴로 화면을 드래그하여 나선 모양을 그리고 이때 드래그를 하면서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는 상태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회전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당하게 그린 후 셀렉션 툴로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개를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나머지 부분들을 펜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모양을 적당히 그린 후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하고 브러쉬 스패널에서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여 오픈 브러쉬 라이브러리 아티스틱 아티스틱 차콜 펜슬을 선택한 후 패널이 뜨면 브러쉬를 찾아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고와 어울리는 적당한 브러쉬를 선택한 후에 선색을 C20 M20 Y20 K0으로 설정하고 선 두께를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에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눌러 그룹으로 만납니다. 이제 모든 일러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에는 이미의 이름 Width는 176mm Height는 236mm Resolution은 100px4in Color 모드는 CMI Color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레이스 패널의 도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숨기고 그리드 레이어에서 그리드만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기 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그리드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Move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스 패널에서 두 개의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각각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Lock All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줍니다. 다음으로 배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럭키에서 파일 오픈 클릭하여 낡은 종이점 JPG를 찾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열고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백제 굿기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 오픈 클릭하여 백제 굿기 .jpg 파일을 불러온 후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다음과 같이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백제 굿기로 변경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컬러 번으로 선택한 후 Opacity 33 으로 설정하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백제 굿기와 배경 레일을 함께 선택하고 Ctrl 2를 눌러 하나로 합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도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보이게 하고 패턴만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엔터를 눌러 확장한 후 블렌드 모듈을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90%로 설정하고 레이어의 이름은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마스크를 적용한 후 그라디언 툴을 선택하고 전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한 후 Shift 을 누른 채 작업창의 중앙 부분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패턴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사라지게 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패턴과 백제국기 레이어를 Ctrl 누른 채 함께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하나로 합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불쌍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에서 불쌍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레이어 이름을 불쌍 로 변경합니다. 불쌍의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색상 모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를 선택하고 이때 메시지가 열리면 무조건 돈 플래턴을 선택하여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전경색을 C30 M40 Y70 K0 배경색을 C60 M70 Y80 K20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필터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여 여러가지 필터 모양이 보이면 필터 갤러리 대화 상자에서 스케치 그래픽 펜을 선택한 후에 스트로크 렌스 는 15 라이트 다크 밸런스 는 25 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필터를 적용합니다. 필터 효과를 확인한 후 다시 이미지 모드 CMI 칼러를 선택하여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때 다시 메뉴가 뜨면 돈 플래턴을 선택하여 반드시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굽기만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은 후에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에 레이어의 이름을 굽기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구름만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한 후에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에 Move tool을 선택하고 Alt을 누른 채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Ctrl-C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낸 후 회전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위쪽 D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Plus를 눌러 화면을 확대한 후에 전경색을 C60 M70 Y80 K20 로 설정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D로 변경합니다. Rectangular 마킷 툴을 선택한 후에 위쪽에 다음과 아치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한 후 Alt-Delete 를 눌러 전경색을 채워 넣고 레이스 패널에서 띠러의 오페시티를 80% 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아치 일러스트 소스가 모두 배치되었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중간중간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손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손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의 배경을 지우기 위해서 펜툴을 선택하고 상단에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펜툴로 손의 외곽을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펜툴의 선이 끝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하고 가운데 파인 부분은 빠르게 폴리곤 라소 툴을 이용하여 Alt 를 누른 채 선택해주면 가운데 부분을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담가 지프 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손으로 변경한 후 이미지의 색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서 Colorize를 먼저 체크한 후에 Hue 는 38 Saturation 42 Lightness 8 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색상을 바꿔줍니다. 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Drop Shadow 를 클릭한 후 Opacity 60 Distance 0 Spread 5 Size 15 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금동 광배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e Open을 선택하여 금동 광배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열고 펜툴을 선택한 후 외곽선을 따라 선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이 그려 그려 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금동 광배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스타일 상자를 열고 Drop Shadow Distance 0 Spread 10 Size 30 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3.0 불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3.0 불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흰색 배경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 하여 흰색 배경만 선택 되도록 합니다. Ctrl Shift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 3존분만 선택되도록 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 넣은 후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조정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리드를 살짝 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3존불로 변경하고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레이어스타일 상자에서 드랍 섀도우 디스턴스는 2 스프레드 0 사이즈 12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수시로 Ctrl S를 눌러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로고를 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로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lliptical 마키툴을 선택한 후에 다음과 같이 패드값이 0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에 Shift 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P를 다음과 같이 적당히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만들고 효과를 적용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ype 툴을 클릭한 후 화면을 클릭하여 백제 유물 대전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서 폰트와 크기 등을 적절히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C0 M10 Y100 K0 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Layer Restorize Type 을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색상 모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모두 RGB Color Don't Plato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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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lery 을 선택한 후에 Texture Crack Killer 을 선택한 후에 Crack Spacing 은 15 Crack Depth 는 6 Crack Brightness 는 9 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효과를 적용합니다. 필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스 패널을 두번 클릭하여 Layer Style 대화 상자에서 Drop Shadow 를 클릭하고 Opacity 는 60% Distance 는 6 Spread 는 9 Size 는 6 픽셀러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Grid 레일을 켜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구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다시 Grid 레이어를 끄고 File Save As Format 을 JPG로 설정한 후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JPG 옵션스에서 퀄리티는 11로 저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e New Document를 선택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는 체크를 해제하고 Page Size는 A4 Margins에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하고 Top을 30.5 버튼 역시 30.5 Left는 17 Right는 17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Document를 만듭니다. 실체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각각 안쪽으로 3mm씩 뺀 작품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눈금자의 기준선을 0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Zoom 툴로 왼쪽 위쪽을 적당히 확대한 후에 왼쪽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위쪽에 X에 3을 입력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서 Y에 3을 입력하여 3만큼 안쪽으로 내려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아래에도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이기 때문에 173 236이기 때문에 233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Zoom 툴로 왼쪽 위를 확대한 후에 Line 툴을 선택하고 Shift 툴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립니다. 선택 툴로 수직선과 수평선의 길이를 각각 5로 맞춥니다. 드래그하여 안내선에 정확히 맞춥니다.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에 이번에는 위쪽 오른쪽에 복사하고 다시 선택 툴로 움직여서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사방에 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든 재단선 표시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JPG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실제 크기의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때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우선 레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상단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X는 0 Y는 0 W는 176 H는 236 을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크기로 다음과 같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퀄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하고 외곽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넥탱글 툴을 선택하고 실제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스를 그린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가 1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하고 바깥쪽에 우선 글상자를 하나 그립니다. 바깥쪽에 글상자를 그리는 이유는 아까 외곽선을 표시했기 때문에 자칫 타입 툴로 외곽선을 클릭하여 글자가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화면을 적당히 확대한 후 필요한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텍스트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글 폰트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글자가 깨져서 나옵니다. 글자를 블록 지정하여 폰트를 한글 폰트로 변경하고 크기 등을 적당히 설정합니다. 글자 글자 정렬을 위하여 타입 페르그라프를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로 선택합니다. 글자를 잘 보이기 위해서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이펙트 아웃글로우 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모드는 노멀 컬러는 CMYK로 설정하고 다음같이 C0 M0 Y0 B0 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페시티는 85 사이즈는 1.6 스프레드는 2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같이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원에 따라 휘어지는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서 곡기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하고 일장기를 중심으로 Alt Shift 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같이 원을 그리고 이 원은 기준선으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산색과 면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Type on A Pass 툴을 선택하고 원을 클릭하여 백제를 이제 다음의 나라에서 입력합니다. 글자를 블록 지정하여 한글 폰트로 설정한 후에 크기와 색상 등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0 M0 Y0 K0 선택툴을 선택하고 글자의 아래쪽 부분을 선택하면 글자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같이 정중앙으로 정렬을 위해 같은 방법으로 다음 패스 글자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패스 문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원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펙트 아웃글로우 를 선택하고 모드는 노멀 색상은 CMI 키에서 C는 0 M60 Y80 K75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페시티는 75 사이즈는 1mm 스프레드는 2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광선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제 나머지 글자들도 차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과 같이 글자를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아래를 확대하고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는 도둠, 크기는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자신의 비번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작업을 마치겠습니다.